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제 판변TV의 황교의 변호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과 부당한 이익제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다 28621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부흥환경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피고는 인천광역시고 파기환동해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긴 사건이죠. 이 사건은 피고는 2017년 10월경에 건설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관련된 폐기물 예상수량을 산책을 해서 2018년 2월경에 원고 및 순환공사재협회에다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도급을 해봅니다. 이 사건 용역에는 용역계약 일반 조항을 조건을 계약 일부로 삼고 해놓고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방계약법 6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 폐기물이 예상 물량의 1.5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고가 인천광역시가 더 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가 난 모르겠고 건설업체랑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계속 미룬 겁니다. 그러다가 원고협회가 2019년 1월경에 피고에게 초과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를 작성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설립공사에 대한 중공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산동의서 포기각서를 작성을 했어요. 즉 0.5배 추가된 그 공사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지방계약법의 6조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방계약법의 6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조에 따라서 정산동의서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지방계약법의 6조는 관계법령에 주정된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건설공사와 폐기물 업체를 분리해서 발주하다. 그리고 적격업체 선정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건설업체를 해버리니까 폐기물 비용이 발생하면 공사대금을 조금씩 깎아가지고 폐기물을 더 체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부시공사가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이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고는 물량 초과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에 협의하라고 정가만 하고 비용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인천공사회에서 계속 불응하고 건설업체도 나몰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공사계약 정산합의서 하고 권리비 청구 포기각서까지 써주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결국은 예상 물량 초과 부담이 전가됐고 이거는 부당하게 권리가 제한된 게 맞다. 따라서 이거는 지방계약법 6조에 따라서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보면 이 용역계약 일반 조건이라는 지방계약법상의 그 조건이 그 용역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준용에 따라서 제6조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 안 한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피고의 제6조 위반이 정체되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와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어서 이런 용역계약 일반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연 지방계약법 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판례를 보다 보면 이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맥락상에서 나온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맥락에 벗어난 경우 과연 맞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판례의 의미까지는 정확히 이해하되 그 벗어난 의미까지는 다시 변호사가 창의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적어도 용역계약 조건 일반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것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런데 그게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쩌지 여부까지는 이 판례가 바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로서는 안치만 이 판례를 원용해서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 구별해야 돼요. 이 판례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고 그 판례를 다시 확장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장한 걸로 판례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잘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